이슬을 가득 머금은 제주의 무농약 생록차 잎에서부터 이니스프리 블랙그린티의 비밀이 시작됩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제주 녹차 중 품질이 우수한 녹차만 골라 고온으로 3일간 발효시킵니다 발효과정에서 생긴 좋은 성분들은 시간을 견디며 더 강해질 것입니다 이어서 삼나무와 함께 100일간 두 번의 숙성 녹차의 색이 진해지는 것은 녹차의 항산화 성분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드디어 100일간의 귀하고 신비한 시간을 지나 블랙그린티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녹차의 좋은 성분들은 시간을 견디며 그 효능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항산화 효과를 가진 갈릭의 시드를 가득 머금고 있습니다 제주 후바류 녹차수로 탄생한 이니스프리 블랙그린티 기대하세요 그 어떤 원료보다 강력한 항산화 효능이 피부의 시간을 되돌려 피부를 맑고 탄탄하게 지켜줄 거예요 이니스프리 블랙그린티 이니스프리 블랙그린티 이니스프리 블랙그린티 이니스프리 블랙그린티